따라라따라 우리 집을... 따라라따 따라라따 오빠! 지금 우리 나오고 있대, 우결! 네! 빨리 TV에 오세요, TV! 되게 하고 있어! 이게 뭐야, TV! 우리 하고 있어, 빨리! 아, 맞다! 음악중심 끝나고 우결하지 않아요? 바로! 첫난밤이야, 첫난밤! 첫난밤! 여기 앉으세요! 유라야, 이리 와! 유라야, 이리 와! 아니... 아니, 화면에 저렇게 집이 커 보이는데... 다 다르지? 여기 앉아보고 싶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뭐야! 안녕...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언제 와? 어, 이상하다! 집어니까, 그치? 바로? 밥 먹었어? 이상하지? 알았어! 빨리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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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밥 이렇게 먹었어! 그렇게 엄청 맵진 않았어요! 파이팅! 짰어! 아, 저도 짰어! 진짜 이상했어요! 그게 멤버들이랑 볼 때는 그냥 아아! 이렇게 보는데 오빠랑 보니까 뭔가 인터뷰는 솔직히 서로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약간 그랬어?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되게 기분 이상했어요! 제가 했던 행동들이나 말들을 이제 보고 듣고 반응들이 이제 다 보이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뭐지? 뭐야? 어? 수시? 뭐야?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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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웃음소리 왜 저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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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갑자기! 아, 배고파 갑자기! 근데 오빠가 제 생각에서 사본 거라서 그런지 맛있어가지고 끝났다! 벌써 끝났어? 아, 너무 짧다! 끝났어! 저거! 끝났어! 저거 보니까 어땠어요? 오빠 같았어요? 오, 이거! 아,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 그리죠? 똑같다, 진짜! 유랑이가 진짜 잘하는 거, 진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게 끝이야, 집이?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과자 박스도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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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핑크메기야! 핑크메기! 밥 먹으러 가자! 역시!